이깁니다 어? 피왔나? 도둑네 도둑, 아시아 도둑네 이게 긴 맵이잖아 제일 긴 맵이예요? 이거 DNF 당하면 난리난다 이거 그냥 순이고 뭐 그냥 다 뒤집힌다 어리쏘 와.. 완전 안 좋은 맵 어차피 중간부에 엔진 터지는 분 한 몇분도 계시니까 빨리 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터져주실거기 때문에 그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안 터지면 돼 나만 안 터지면 돼 항상 안 좋은 일을 당사자는 본인이 된다는거? 아 저 이제 말 안하고 집중이 달릴거에요 방송이고 뭐고 없다 집중이 달릴거에요 지금 집중이 달릴거에요 지금 3 2 2 2 3 4 5 5 7 6 5 남 실수하면 건드려줘야돼 내가 잘해야되니까 내가 잘되야될.. 남이 못해야되니까 건드려줘야돼 빨리 비명을 지르셔야되는데 지금쯤 아싸 여러분 고스트는 킥어야지 잽니다 겁난다 이거 프락셀이 겁난다 이 게임만큼 프락셀이 겁나는게임 없어 OF OOS 오 잠깐만잠깐만아씨 아 뭐야 차 언제까지 놀꺼야 여기가 아닌가 자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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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꼴찌 됐다 한 방해 아니야 딴 분도 한번 뒤취피실꺼야 아 공중에 7회전한거같은데 ㅎ흫흫흫흐흫흫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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착지가 조금 불안정했어요 아 근데 다음부터 연습하고 안돼 진짜 다음주부터는 연습할거야 진짜 다음주 모나코 연습할거야 다음주 모나코입니다 100%입니다 모나코 다음주 독일 뭐 스페인 뭐 이런거 좋죠 포르투갈 독일 뒀네요 독일 어려운 맵들은 좀 많이 지나갔으니까 사실 거의 다 끝났죠 근데 이제 여지없이 다음에 스웨덴 나오는거 아니에요? 아 스웨덴 재밌는데 스웨덴 좋아합니다 스웨덴 스노보드 타는거 같았어요 스웨덴 스노보드 타는거 같았어요 맵 제 컴퓨터가 고릅니다 퀵 레이스 눌러서 나오는 맵이 그 하는건데 퀵 레이스 누르면 꼭 이런 맵이 떠요 그것도 한번만에 겹치는거 한번도 없이 다음엔 이거 연습해가지고 나 세팅도 맞출거야 이거 연습해가지고 공략해가지고 세팅도 맞추고 자 다음주에 진짜 아 망하면 뭐 그만큼 질렸으니까 됐죠 하긴 뭐 이거 이길려고 하는건 아닌데 그냥 지길려고 하는건데 그만큼 시간 하루에서 내가 질렸으면 된거지 말은 이렇게 해야 어이씨! 말은 이렇게 해야죠 아 그 좀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왜 이리 빨리만 있어야지 아이씨 터졌다 이씨 어 뭐야 어 어 어 잠깐만 이씨 와 이씨 야아 아아 나 아 꼴찌네 완주 못하겠는데 이거 완주 못하면 마지막 토니 치아님한테 잡히겠는데 꼴차 하겠는데 점수가 이게 시간이 꼴차 하겠는데 아 꼬리 했다 꼬리 했다 꼬리 했다 현실 빙판길 주행하다 운전하셨어야잖아 아 이게 이게 블라인드 코너가 몇개 있어가지고 점프했는데 바로 꺾었는데 나무가 정면에 보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점프하는데도 속력을 줄여야 돼요 아 이게 남들 아니 뭐 도착해 도착해